우리가 사랑하고 모두가 좋아든 지금 자랑스러지는 서울 이렇게 외쳐라 이제 또 학교에 너가 유니폼을 타기 전까지 대여해주는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또 너의 오늘 설탕량이예요 감사합니다 저 온 이후로 FC서울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오늘 반전하는 날이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팬들도 겨룬 게 느껴지는 게 선수단 에스코트 이런 걸로 원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한다는 거 보니까 결승 이런 거 할 때 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거 아니면 막 분위기 진짜 좋을 때 항상 응원으로 맞이하고 싶을 때 하늘님하 pros 하늘는 역사 이제 Bundesóg daddy 이길이ắc sitten 하늘에게 큰 개궈라 일이요 여기 앉아 똑바로 가원아 일로 단순 비교지만 그 정도면 불초밥보다 맛있어요 저것도 맛있는데 울산전 저번에 했었어요 오오오오 인류 최고 너에게 퍼져버렸네 어 진짜 어?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까 안쫄나봐 왜 쎄? 그런데 저렇게 갔다 해 아까 안쫄나 괜찮았던데 이기자 안녕 이 라이브 배경ущая 이러면 이 라이브 파이널 파이널 오오오 오오 오오오 호주헌, 호수 예 에이 구원 일련 최신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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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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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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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옥의 빛이 한옥의 빛이 서울 승리를 향해 천재 천재 자리라 함께 피자 서울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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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여행 서울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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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 나와라! 대구 나와라! 서울이 왔다! 대구 나와라! 대구 나와라! 대구 나와라! 그가 하나와라! 왜 무거히 빨라? 우리 한국 dul на 5회 되레? 우리를 애지서몰구 2대ました 9번전 시작했다 승чи의 이방국 1년pl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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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